누가 이렇게 짐을 많이 갖고 오니? 응? 유즈 펑펑 비었네 뭐 안녕 어? 핑크곤두님 오셨어요? 안녕 빙주왔어 핑크곤두님 어머어머 빙주왔어요? 땀 계란을 공주왔어요 야 혹시 어디있지? 오늘 일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셔츠 입었다고 야구? 응 커피 마시고 싶어 물 마셔 커피 지금 마셔 어차피 우리 10시 10분 차잖아 맞아 와 이러면 우리 다 잘한 거잖아 긴맨 들었지? 너는 뭔가 자고 싶어 난 그렇게 생각해 넌 근데 주가 다 벌려가니까 버스 타러 갑시다 버스 타러 갑시다 여권 챙겼지? 여권? 여권 챙겨야지 안 챙겼어? ajcie 가져와 국사문도 갖고 왔는? 멀차 가져왔어? ㅋㅋㅋㅋㅋ 전엔 우리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콧덕채 밭에서 콧덕채 밭에서 콧덕채 밭을 하는 새해를 찍어 콧덕에 진심이다 첨가 우리 우리 이거 어디야? 그거 안동시장 아니야 여기 그 거기야 뭔데야 우리 그 맘모수 빵 산 데야 그래서 그 화장품 가게 들어갔다가 그 강아지도 거기가 여기야 시장 아 그래? 음 그 시장 맞아 그 안에 다 있어 떡볶이지 핑크 본드 너 안동만 가면 핑크색만 있나? 다음 안동면 할 땐 너야 야 무섭다 야 다음 안동면이 다음 핑크는 너야 괜찮 아니 나 이때도 핑크였네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핑크색 그렇게 찾는다니까 핑크 사랑해 핑크 사랑해 틀톤이고 싶어하는 웜토리 저 여자애랑 들어가자 저 여자애랑 저 여자애랑 같이 와야겠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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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 선풍기도 갖고 왔어? 선풍기 어 나 갖고 올걸 여성 엄청 사려진다 선풍기 이번에 올한다고 편의점이 체격이 있다 아 체격 탕땡탕 탕땡탕 뽀뽀뽀 앳해 아핰 앳해 다섯 와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한우 먹을 거야, 생갈비 먹었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생갈비는... 어, 오케이. 죽으러 가는 버스 알아보러 갑니다. 진짜 다리 시원해. 손가락이 꺾일 거 같지? 야, 손가락 꺾일 거 같지? 야, 손가락 꺾일 거 같지? 내가 손가락 꺾일 거 같지? 가벼기 동네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냥. 쭉 아프네. 그럼 당연하지. 마크에... 사마루에서 박산에 갈까? 박산에 갈까? 박산에 갈까? 근데 일정도 없이 왔지? 어... 오케이. 막상의ứng으로 인사할 수 있도록. 오우. 내가 이곳에 갈까? 아, 안 돼? 내곳에 갈까? 내가 이곳에 갈까? 뭐, 내곳은? 내가 이곳은? 내곳에 갈까? 내곳은? 난이계에 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입에서 아주 상상 높거든요? 초코 안에 초코야? 트러플 아니야 트러플? 트러플이야? 아닐까? 아니 안에 이렇게 크림 같은 거 들어있는데 트러플 초코 나와야지 짠 트러플 나이스 좋은 쿠폰 근데 야 비구름 온다 아닌데? 비구름이야 네 마음이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중박도 야기 갈 수 없이도 야기 비가 와야 된다는 야기 좀 시원했어요? 시원했다가 더웠다가 귀엽나 투스턴 같이 투스턴 야 맘무스 레츠고 맘무스 고맙고 야 빵이 가득한데? 야 빵이 가득한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있는 여기 사진이야 촬영장지 네 네? 머리 짧아보죠? 머리가 느껴져요. 머리가 느껴져요. 고객님 부탁드려요. 빨대는 뭐 가져가나요? 젤리 있어서 공동빨대 챙겨가시면 돼요. 어, 맞아. 저 핑크 별로 안 좋아해요? 나 진짜 핑크 안 좋아해요. 이리 와, 삼촌 옆에 앉아. 알 수 없어요. 야, 엄청나 봐. 새로 나온 프라푸치노. 맛있게 듀오. 인간 프라푸치노. 인간 프라푸치노. 있었겠지? 우리 갔던 데가 부산이잖아. 대잔, 대구, 대구. 우리 여기 갔었어. 여기 여기. 우리 부산 막창. 오늘 부산 갈까? 부산 가야지. 내구양도 많이 쓸 것 같던데. 내구양도 많이 쓸 것 같던데. 그치. 나 썼어. 내구양도 많이 쓸 것 같던데. 우리 원래 부산 가려고 했었나? 예스. 항무가 여기로 가래. 오케이. 레츠고. 고고생. 이거 정말 거의 미실했어. 나 이런 거 오래 안 한다고. 진짜 미상됐나봐. 나 오늘 밤 할 거야. 나중에 알고보니까. 나 나중에 나 같은 게 좋은데. 공주 오늘 밤 할 거야. 그치 안 하고 또 따로 얘기를 했나봐. 진규 얘기를. 이런 거 다 준비 되잖아. 나를 불러왔고 또 얘기를 했나네. 다음. 오늘 뭐. 나 고품일게. 이렇게. 오케이. 메시의 주차할 수 있어요? 야 너무 많잖아. 거품일게. 나 고품일게. 너 왜 들어 그랬지? 맞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니요. 딱 이렇게 만들어놨어. 창고하니? 창고하니. 여성균이야? 너는 이렇게 하면 하고 일단 이렇게. 아니요. 아 거기서 또 비행기 가. 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맛있어. 맛있어. 아니, 고기가 지금 접혀있잖아. 싸우지 마. 고기가 지금 접혀있잖아. 얘 못한다고 이런 거. 싸우지 마. 너무 잘해. 조심해. 오늘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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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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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기 마. ад Hill. 엎니. 맛있게 잘 먹은다. 맛있다. 맛있어. 해산물. 맛.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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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것만 넣어주면 돼. 10시에 나온다, 왜? 어머 어머, 늦게 나온 거지? 이것만 넣어주세요. 일찍 맞지? 일찍! 일찍 식당! 어. 10시에 나온다, 왜? 먹고 찾아보니까 거기더라고 아침 먹으러 가요 저희 조리부게 구이부게 시켜도 되나요? 구이 3개 1인당 1개씩 와 길이 엄청 커 아 근데 요트로 여기 있잖아요 아니 아니 이게 이은근이에요 아 2개 1개 안녕하세요, 카스턴 맞춰 제조 도와드렸고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되게 칼로리 패턴인 거 시켰네. 제정신이니?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가 너무 좋다. 안녕하십니까. 고맙다, 그치? 잘하나,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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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하고 있어서 리클렛 주문도 있거든요. 네. 아, 내가 좀 할인포스 주문래? 네. 고맙다. 이거 쓰레기? 아, 쓰레기 불키는 데이 쓰레기. 한번 들어봐. 네. 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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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선샤인. 너무 예뻐. 선샤인. 선샤인. 너무 예뻐. 근데 나 이거 안 봤어. 안 봤어? 이 드라마를 안 봐?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 왜? 고팔이 엄청 큰 나무. 진짜 크지? 풀벌레 소리. 이건 아니다. 그렇지, 망가워. 응. 물이 좀 썩어있네. 안 흘러가지고. 안 흘러가지고. 물이라니. 너가 제일 시끄럽지. 너지. 너야. 너. 닌젠샤 건질려다 큰일납니다. 여기였구나. 우와, 이 다리가 그거야? 그 저거야? 야, 가만 있어봐. 그저. 도시. 야, 많이 하자. 야, 많이 하자. 넌 내 집이 있다니 기분이 묘합니다 뭔가 냄새가 나 탄 냄새? 탄 냄새가 안 나지? 이 집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거쳐갔을지 궁금하네요 막내가 쓰리지 않아서 땜에 찔러와서 나 사과를 가지고 있는 깨끗한 복근 먹어봐, 카메라야. 뭐 찍고 끄져보네? 아니, 너가 찍어줘. 아니, 너가 찍어줘. 이거 찍어줘. 이거 찍어줘. 너무 맛있어. 와, 이거 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 와, 나다다다니. 너무 맛있어. 이거 술 안아줘? 고춧가루 치즈 어떻게 하는거야? 올라오겠지? 야, 몸무게까지 실어서 몸무게로 해야 돼, 몸무게로 아니인데? 많이 올라가는데? 야, 뭐 하는 거야? 자세부터 잘못됐네 아, 글렀네 네, 저녁? 잠깐만 아, 잠깐만 같은 것끼리 연어 놓고 같은 경로 계속 연어 놓고 연어 놓고 연어 놓고 너 잘했다, 내 옆에 앉아 가시는 거야? 와, 아저씨, 너 몇 병 마신 거야? 맛있어 뭐? 소주병? 네? 소주병이야 아, 대체 몇 병 드신 거예요, 대체? 3병 와 젓갈을, 모짜돌 젓갈 못 나? 공주 젓갈 좋아해요 싫 거야 젓갈 난 좀 하네, 이게 많죠? 비문이 심기불평 응 주고 싶다, 너 주기 싫은데 색깔 봐봐 와! 아름답다 오, 진짜? 감자 네 사람 음 남은 여기 찍어먹고, 남은 간장에, 응. 이거랑, 고깡. 잡숴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